오늘은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볼 거예요 렛츠고! 나 이런 거 처음인데요 1층 당황 하나는 저희 할머니 소스예요 저 안 참아요 2층 당황 민중님 들어오십니다 데이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아니요 진짜 솔직하게 딸래블레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쉬는 사이에 딸래블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구독자도 계속 늘기도 하고 하니까 더 열심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했어요 그 중에 퍼팅 체험을 하는 거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호구르 먹으러 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스 토프팅을 하러 갑니다 딸래블레 로맨 제가 토프팅을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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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렛업퓨팅 지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심지은이라고 합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도안을 그리실 거고요. 네. 도안은 혹시 정하셨어요? 제가 오늘 딸기 로그를 만들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미지를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이미지를 찾아서 따라 그려도 되고요. 저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일스에서 많이 봐도 이렇게 그리고 드드드드드せて기는 맞죠? 네네네. 네可是 그림 잘 그리신다고 하셔서 셋팅이에요. 하는데 완벽한 작품을 위해서 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오 좋은데? 음 좋았고 몇 개월까지 나왔어? 약 10개월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투어도 하고 유럽 투어도 하고 남미 투어도 했습니다 뭔가 시작할 때는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고 콘서트가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으로 약간 공용하고 있었는데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앙콜 콘서트를 했는데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공연장에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날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잘한 점 봐달라 이런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고 너무 뿌듯했어요 벌써 귀여워 됐다! 쌤 끝났어요 너무 잘했는데 공연장에서 연습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하실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가고 그리고 이 홀더가 뜨면 안 돼요 최대한 꼭 눌러주시고요 쭉 못 잡고 왼손 잡고 네, 오케이 오케이 위로 조금씩 밀어주세요 위로 쭉 쭉 잘 걸렸어요 씨앗을 먼저 하고요 딸기 몸통하고 이파리를 하게 돼요 근데 씨앗은 약간 파스텔 노란색 하고 싶어요. 노란색 쪽 쪽에 있어요. 약간 내 스타일. 어 네. 좋아요. 꼬라서 짧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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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밀어주세요. 근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아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아 그래? 네 이쪽을 좀 쑥쑥쑥 밀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다음 편으로 실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방향이 조금 잘못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반 정도만 해볼게요. 좋아요. 어 이걸 기다리신 거죠? 네. 네 진짜 빠르다. 제가 답답했죠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빨라요. 어 귀여워. 네 완벽해요. 저 좀 잘했나요? 네. 씨앗 끝. 씨앗 끝. 그래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딸 거예요. 여기 큰 테두리를 한 번 해보실게요. 이거 조금 올려주세요. 그쵸. 쭉쭉쭉쭉. 좋아 좋아. 오. 느낌. 오. 약간 느낌 왔죠? 레츠 고. 셋. 잠시만요. 아 빠졌다. 실이 빠졌다. 이게 뭐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아니 앞에서 봤을 때 안 보일 것 같은데. 앞에서는 그럴싸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어려운데요. 여기만 수정할까요? 좋아요. 거기는 샘이 하시면 되겠다.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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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벽해요. 그러면 테두리를 다 땄고요. 네. 이제 면을 채울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 왔어요. 네. 느낌 아까 온 거 아니에요. 오 좋습니다. 쭉 한 번에 쭉. 네. 반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왜 근데 아무 반은 없어요? 보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끝냈잖아요. 근데 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같이 이것도 아이스크림 먹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쌤 볼꿀집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아 그거 맛있어요? 아 그거 안 먹어봤어요. 그럼 과일 중에서 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요? 멜론? 쌤 멜론을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안 넣으면 돼요. 저한테는? 지금 제 바이브로 만들어 볼게요. 초코쉘. 오 복숭아도 있다. 쌤 복숭아 좋아하세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맞았다 드디어. 쌤 샤인 마스크이세요? 오. 좋아요? 네. 아 됐다. 이렇게 할게요.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오. 오. 잘 나왔어요. 괜찮네요. 지금 쉬고 계세요. 네. 지금 쓸게요. 어? 이것은 긴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앞에서 한 번 볼게요 앞에서 한 번 볼게요 해냈어요 예쁘다 오 진짜 예쁜데? 색깔 진짜 예뻐요 우와 진짜 완벽한데 네 진짜 예뻐요 해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해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배달이 왔다고 해서 선생님 여기 앉아계시면 제가 가져올게요 네 앉아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저 멀리까지 다녀왔어요 전담역까지 제가 가서 이렇게 많아요? 네 처음 먹어봐요 이거 사실 다 시키는데 24,000원이나요? 이게요? 웃어요 이렇게 하죠 이게요? 이게요? 저도 이렇게 많이 시킨 적 없어요 따라해볼 일이라서 제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냥 드셔보세요 고맙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좋은데요? 최근에는 언제 드셔보셨어요? 최근에 일본 갔다 왔는데 가기 전날에 4일 연속으로 시켜봤어요 그 정도로 진짜 좋아요 네 너무 비싸요 제가 사 먹기에는 저는 이랬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초코셀 뿌린 것만 공급 시켜서 과일은 따로 제가 사서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 네 근데 약간 좀 더 그나마 언젠가 조정하시게 너무 좋겠어요 네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잘했어요 진짜요? 네 모양도 잘 나왔고요 색이 칼을 너무 잘 골라주셔서 그쵸? 이 색이 진짜 예뻐요 색이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곧 바로 담으면 돼요? 여기는 전식을 시켜야 돼요 저는요 제가 봤을 땐 부리야 전식으로 갑시다. 소고기랑 양고기 둘 다 이제 할 거예요. 1인당 1만 9천 원. 괜찮아요? 15개? 나 이런 거 처음인데요? 돼요? 우리 오랜만이잖아요. 세 가지 당해도 돼요? 전식만 시키는 아니다. 저는요 바스를 좋아해요. 달달한 고구마 마탕. 하고 난 뽑아. 다 4개씩 시켜야 되죠? 됐습니다. 이게 맞아요? 역시 상황. 따볼렛! 따볼렛! 제가 두 가지 소스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버니 선배님 소스고 이거는 땅콩이 맛있어서 좀 느끼하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희 할머니 소스예요. 그리고 할머니 소스는요.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간장. 양파 많이. 그리고 다진파요. 마늘 끝. 마늘 끝. 할머니는 이렇게 만드세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식초 조금. 그리고 참기름도 조금. 끝. 할머니 소스의 레이 감성. 사실 할머니는 참기름이랑 식초 안 넣는데 저는 약간 하게 먹고 싶어서 느끼한 걸 싫어할 때 이렇게 먹습니다. 슈로즈의 제작에 잠시 최대한 ightsage. 그다음에 2개. 무게야. 3개. 3개. 4개. 2개. 5개. 3개. 해 드릴게요 먹으러 올 때도 레이가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저 자르는 거 좋아해요 탱이버섯이랑 중국판 명료 짠 많아서 좋다 됐다 여기는 재료가 덜 다양하지만 이것도 있고 이 꼬바로가 진짜 최고예요 이 꼬바로가 진짜 빠삭빠삭하고 제가 생각하는 꼬바로는 튀김이 하얀색이어야 더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하얀색이고 그 소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꼬바로 진짜 맛있어요 배달로는 못 먹는 맛 진짜 맛있어요 흰 잔쥬 으음 어 우와 맛있다 레이소스 음 깔끔해 맘에 드는데 맛있어요? 다행이다 소 굿 많이 먹어야지 짠 짠 진짜 아예 이런다 할머니 없는데 0칼로리잖아 0칼로리잖아 근데 진짜 휴방하고 있는데도 계속 구독자 올리는 거 알아? 조금씩 올리더라고요 할머니 될 때까지 100만은 될 수 있겠다 그거보다 더 관리될 수 있어 항상 더 관리하고 싶은 게 그러기 위해 내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따라부엘에서 하고 싶은 거 응 그게 고민이에요 응 제가 웃긴 것도 아니고 막 오! 막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부엘에서 모르겠네요 보는 사람들이 재밌을까 맨날 고민하거든요 아 범인 하겠네요 저도 그것도 생각했어요 틱톡, 뭔가 틱톡을 제가 좋아하니까 찢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영왕, 뭔가 왜이렇게 잘하는 건지 몰라 잘하는 건지 몰라 찢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베이킹 베이킹? 네 전 또 강아지에 뭔가 관련된 곳 또 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서 또 가고 싶어요 어 포르쉐도 있다 우리 포르쉐 포르쉐는 왜 일본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요 엄마랑 포르쉐가 포르쉐 빤도 할 줄 알아요 근데 포르쉐가 불러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강아지 간 사랑 뭐 하고 싶긴 해요 아니면 강아지 먹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그리고 또 반탈출 같은 반탈출 반탈출이 무서운 반탈출이 좋아요? 네 할 거면 그러고 싶어요 엄마 레시피 또 만들고 싶다 다이브도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서 운동하는 건 별로지? 진짜 별로예요 운동하는 모습을 다이브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너무 오해가 없으니까 수연 좋아하나? 맞아요 수연 좋아해요 그건 좋아해요 맞다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거 해물라면 먹고 싶어요 데뷔하고 첫 휴가 때 가족이랑 제주도를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때 해물라면 막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싶네요 근데 제주도 가는 건 군데라서 괜찮은데 일본에 가면 어려운가요? 갈까? 나고야 이제 찐으로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잘 먹는다고 응 저 먹는 거 좋아해요 저 안 참아요 시는 거예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진짜 배부른데 먹게 된다 허거는 영원해요 이 정도면 아아아앙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레이아야 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저도요 천천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레이아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반기만 우리 너머 빠지니까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 촬영도 화이팅 화이팅 아 배불러.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먹었어.